결승전. 레벨 어디로 가요? 레벨. 최강으로 가세요. 최강으로 가세요. 최강으로 가세요. 주세요. 자강두천. 자강두천. 동현. 동현. 자강두천. 사사성어 아닌가, 이건? 자강두천. 그런데 머리가 아프면 몸이 고장한다는가? 네? 뭔 소리야. 자강두천이라고. 아니, 아니. 자강두천. 아니, 머리 두 자, 머리 두 자 아니에요? 자, 지금 이 상황을 좀 표현을 한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. 자, 놀토에서는 자강은 좀 많은데 두 천은 좀 없어요. 넌 참 이게 세다. 저도 세죠. 아유, 이거지요. 자존심이 강하면. 자, 다시 한번 들어볼게. 뭐라고요? 자존심이 강하면. 두부함과 천원. 자, 몰라요. 엎드려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께는 정답을 공개하고 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면 안 돼요. 보면 안 돼요. 오픈. 아유, 알지. 자, 뺏어요. 자. 야, 지금. 이거예요, 이거. 이게 두 사람 한 번인데? 자, 동윤. 동윤. 언제 해? 자양강장제 두 개천 원. 왜 사고 이런 말 하는 거야. 오히려 이게 더 신박해. 야, 이거는 무조건 먹어야지. 먹어야지. 두 개천 원. 자양강장제 두 개천 원. 자방고등어, 강고등어, 무방고천 원. 자방고등어, 강고등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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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다. 자신감 강자. 힌트 좀 하나만 주세요. 자, 강은 두 글자예요. 강자. 강자. 강한 두 글자. 강한 두 글자. 자신감 강... 자존심 강자? 자존심 강한 두 글자. 두 글자예요. 자존심 강한 두 글자. 자존심 강한 두 글자. 두. 두. 두 뭐야? 자존심 강한 두 글자라고? 아니, 또. 오빠들 둘을 뭐라 그래. 두 뭐라 그래. 남자. 두 개? 두 마리? 두 마리, 두. 두루 마리? 두루 마리. 두루 마리. 두루 마리. 두루 마리. 두루 마리. 천재까지 들어갑니다. 대박. 뛰어쓰기 가요? 어, 가요. 뛰어쓰기 갑니다. 3. 오케이, 오케이. 자, 동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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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존심 강한 두. 두. 지금 뭐하고 있어요? 둘이 뭐하고 있어? 두. 대결. 대결하고 있어, 우리가 지금. 그래, 그래, 그래. 아까 단어가 나왔어요. 뭐가 맞다고 그랬죠, 저희가? 뭐가 맞다고요? 뭐 맞다고 제가 그냥 얘기해요? 정답 얘기해. 아니, 동현. 아니요. 한 번만, 동현. 동현. 자존심 강한 두 천재들의 대결. 정답! 이게 뭐야. 아니, 힌트가 어려웠어요. 다양한 광장지에 두 개, 천 원이 더.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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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!